반갑습니다.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의 틀을 과감히 파괴하고 올바른 한국사 정립을 위한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용입니다. 가해사 파괴 현장 부분에 대해서 1부를 저번에 강의를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2부, 인나일본부의 생성하고 부활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드릴 건데요. 본 강의 전에 시청자 한 분이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원래 3부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지리에 있는 역사에 관련된 서적에 있는 가야 지명하고 일본의 역사서에 있는 가야 지명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. 진짜 그렇게 같은 게 없느냐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문제 내는 겁니다. 우리나라 역사서에 있는 가야 지명하고 일본의 역사 지명에 있는 가야 관련된 지명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드릴 건데 한 개라도 같으면 여러분들 꼭 한 개라도 같으면 찾아내셔서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한 개라도 같은지. 자 먼저 삼국사기 지리지하고 삼국사기에 있는 지리지, 신라봉기, 물개자전이라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료 가야 지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가야에 대해서 금광국, 가락국, 가야, 대가야국, 아시랑국, 아나가야 그 다음에 아나국, 비사벌, 비자화, 그칠상국, 동로국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삼국유사, 오가야저하고 가락국기에 있는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광과야, 대가야, 아나가야, 소가야, 비화가야 그 다음에 삼국사기, 포상팔국에 있는 관련된 지명 고사포, 고자국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, 우려기지였던 12곡, 12곡에 있는 지명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가라도, 하가라도, 보기, 다리, 사물, 물에, 상하기물, 사자기 그 다음에 거열, 사팔에, 이사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. 자 지금까지 불러드린 것이 우리나라 역사수에 있는 가야 지명입니다.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지명, 일본 석이 있는 가야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바발, 남가라, 녹국, 안나, 다라, 탁순, 가라 그 다음에 관련 지명, 친미다레, 비리, 벽중, 포미지, 방고 자꾸 일본어로 처음 발음이 들입니다.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석이 개체기에 보면 임나사행하고 기문대사가 나오는데 보면요 거기에 있는 지명입니다. 상타리, 하타리, 사타, 모루, 기문대사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일본 석이 헌명기에 있는 임나식국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라, 안나, 사이기, 다라, 졸마, 고차, 자타, 삼바나, 글찬, 염례입니다. 자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나라 가야사 관련 지명하고 일본 석이 가야 지명하고 같은 거 한 개라도 찾아내신 분 우리 감독님 찾아냈습니까? 자 우리 저 우리 PD님 같은 거 있습니까?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못 들으셨으면 다시 빽 리발 돌리십시오. 돌리셔가지고 자 우리나라 역사서에 있는 지명 가야 지명하고 일본 석이 지명이 한 개라도 같은 것이 똑바로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명을 불러드렸는데 이런데도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고 똑같다고 주장하는 저 인간들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참 이게 제 의심이 가거든요. 보면요. 어떻게 같지 않은 걸 같다고 주장합니까? 같지 않은 걸 특히 지명은 뭐라도 같아야 끼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지명 자체가 틀린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 남부에 갖다 놓고 임나가 있었다는 주장을 그렇게 합니까? 그러면서 임나 일본 분은 없었고 임나는 가야였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분들 그분들도 방송 들으시면 같은 지명이 있으면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